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래서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화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왜 소가리를 할까요? 김한길 전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그 의미를 축소하느라 애쓰는 모습입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원래 별명이 정당 파색이 갈등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당이 아마 바뀐 게 한 8번쯤 될 겁니다 정치적 배신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당적을 두 번이나 옮기셨죠 과연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고요 반문 인사라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 상대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급기야 암 판정을 받고 회복 중인 건강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걸 부각하면서 가도 고생이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소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겠죠 이재명 후보 측이 김한길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대표가 비노계의 원로로 꼽히는 만큼 윤석열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반문 빅텐트가 힘을 받을까 그 점을 민주당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출산이 굳겨 대선 후보 부인들의 출산 경험을 비교한 글이 계속해서 논란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올린 SNS 글이 논란의 시작이죠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대,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면서 누구를 청와대 안주인으로 모셔야 하냐고 물은 겁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영부인이 더 우월하다는 건데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윤 후보 부부의 상처를 약점 잡아 후벼 팠다면서 난임 부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역대급 막말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와 관련해 말이 없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한의원의 발언에 묵시적 동의를 하는 거냐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준호 수행실장의 글은 젠더 감수성 없다는 자백입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여성을 임신,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한의원 사과는 없었습니까? 네, SNS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도 한의원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한의원의 SNS에는 출산 유무는 훌륭한 여성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또 타인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니 끔찍하다 같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한의원이요 원래는 여성표 의식을 해서 후보 배우자를 비교했던 것 같은데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성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28.7% 윤석열 후보가 49%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논란이 여성 표심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국격을 왜 영부인의 출산 여부에서 찾는지 연목구어 같은 상황 아닐까요? 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 이 난임 부부 도와주는 정책을 제안하면 여성 표심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